우승님! 네? 방금 판을 봤거든요? 네. 정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. 형님! 아이 정말 칭찬 감사합니다. 어? 재밌는 거 생각나요? 파밍하고 코어트 타고 여기 갑시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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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할만하다. 리얼 진짜 할만하다. 어? 뭐야? 저기 섬이 있었어? 뭐야? 암문 사이에 섬 같은 게 생겼어? 아! 저기 시작 섬이지? 저기.. 저기 시작 섬이지? 어? 버트 갈아 대겠는데 연료통이 없어서 왜 제알이냐고요? 게임 지금.. 제거를 안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제 다시 하면 재활이죠. 이게.. 정말 가진 않지 않으세요? 실력도 많이 줄었는데 맞다 보트 타고 가면서는 그거 안 되나? 미성은 보트를 숨기기가 힘든데 너무.. 저기로 가면 나중에 올라갈 수 있겠죠? 저기 저기 저기.. 아냐 미친네.. 아냐 미친네.. 아냐.. 아냐.. 화날 뻔? 아우 아늑 아늑 너무 아늑하다 여기 샤워하고 왔습니다. 오랜만에 배붓 하시니 미션하실 참고로 저는 답정료입니다. 당연하죠.. 어 저기 사람 있다. 어 저기 저기.. 스나이퍼라이퍼를 들고 있어요. 총이 길다. 안 들릴걸? 안 들릴걸? 총 소리 안 들릴걸? 100미터 넘어가거든 안 들릴걸? 안 들릴걸? 안 들릴걸? 어딘지 모르겠지? 어딘지 모르겠지? 오 달린다. 아이 너무 재밌어. 단판 1등 만원, 2등 3만원, 3등 3만원 어깨 콜 콜 콜 콜 콜 자살 금지 콜? 어깨 콜 뭐야 어디 갔어? 미션 보고 있는다고 못 봤어요. 여기 어디 갔어요? 왠쪽으로 움직이는 거까지 봤는데 어디 갔어? 뭐야 어디 갔어? 아 저기 있네 아씨 미샤 어 뭐야 193미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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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미터 뭐야 저거 일단은 어 이동 보급 차 소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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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저기서 왔는데 저쪽에 총 소리 안 났다는 거는 저기 저기 없다는 소리 아이고 일단 잠깐만 제 시체중 야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이 개반데 아이씨 보트 보트 들키면 큰일 나는데 보트 바로 앞에 있는데 수리탄 한 방에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 잡을 수 있는데 솔직히 그건 너무 운빨이고 요걸로 대가리 두 방 까면 잡거든요 하지만 그거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지금 총 써본 상황이 아니라서 낙차가 어떤지 모르거든요 어이씨 큰일 났네 어 얘 움직여야 된다 차 타고 가라 걸어가지 말고 차 타고 가라 아니씨 이걸 못 잡으면 어떡해 레츠그래프 개 헤반데 안 돼 이런 언덕에서 레츠그래프 안 넣기 안 돼 이런 언덕에서 레츠그래프 안 넣기 아...뭐야? 아...이...X 꺼지네... 저거 한 명 내 위치가 아직 안 들켰다는 걸 잘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기 누워서 한 명 기어오고 있다. 저거 나무 보이죠? 지금 190 아래. 그만 기는 거 보였어. 내 라인이 있던 쪽으로만 저거. 저거. 저기 달리고. 저기 또 오른쪽에 한 명. 여기 앞에 있는 를 조심해야 돼 야 씨 저기 자리 죽이네 오 씨 여기까지 기어오고 있네 받아라 이 놈아 웨이크 연막의 정석은 상대 쪽에 적발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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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